음악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용란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빠른 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교통수단의 속력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전거는 시속 몇 킬로미터 정도가 최고 속력일 것 같으세요? 뭐 자전거가 고기서 고기지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14년 11월에 프랑스의 프랑스와 기시라는 사람이 개발한 자전거는요. 시속 333킬로미터 같이 달리던 페라리를 앞섰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건요. 과산화수소 연료를 장착을 해서 특수 로켓 엔진을 달았다고 하네요.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구분은 잘 안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바이 중에서 제일 빠른 오토바이는요. 현재 시속 37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는 Y2K 슈퍼바이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한 1억 9천만원 정도 하는데요. 1년에 5대 정도만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중에서는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슈퍼카 중에서는요. 현재 시속 44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는 스웨덴의 코닉세그1이 가장 빠른 슈퍼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공식기록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슈퍼카 한 데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고속열차 중에서는 가장 빠른 고속열차 하면 많은 분들이 프랑스의 떼제베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올해 2015년 4월에 일본이 차세대 고속열차인 리뉴어주호 신칸센이 이 떼제베 기록을 엎었습니다. 시속 603킬로미터 거의 비행기 수준으로 달리는 고속열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행기 중에서는 제일 빨리 달리는 비행기 자 대표적인 여객기록 콩코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운항하지는 않는데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에 개발돼서 시속 20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렸다고 하니까 그때의 기술도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부터 서울까지 3시간 만에 주파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객기가 이 대형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일반 비행기보다 연료를 거의 2배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환경오염의 문제 그리고 또 응속의 속력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아주 큰 소음을 유발했기 때문에 소음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런 연료의 비용을 따지기 위해서는 비쌀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일반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보다도 거의 3배 수준의 요금 그리고 이코노미석보다는 거의 15배 이상 그런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의 전유물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현재 이 콩코드가 더 이상 운항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요. 2000년 7월 25일 바로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에서 콩코드의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발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이 됐는데요. 앞에서 달리던 비행기에서 금속 파편이 떨어져서 이 콩코드의 타이어를 구멍을 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팀 파편이 연료 탱크에 부딪히면서 바로 연료 탱크가 폭발하면서 비행기에 탄 100명의 승객 그리고 9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거의 대표적인 CEO들이나 전세계의 부자들이 타고 있다가 한 번에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요. 전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이슈가 됐었고요. 그 이후로도 더 이상 승객 수가 늘어나지 않고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을 중단하지 못하고 결국 운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제 콩코드를 보려면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박물관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박물관에 가면 이런 콩코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콩코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아주 높은 속력으로 날기 위해서 또 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 하살 모양의 동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독수리 모양으로 생긴 이 앞코가 있어서 시야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독수리 모양을 뾰족한 앞코만 보셔도 콩코드구나 구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할게요.